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댓글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욕설을 한다든가. 상관없는 광고를 올린다든가.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차단하고 퇴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스튜디오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설치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와요. 여기에서 상단에 보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숫자는 새로운 댓글을 표시하는 겁니다. 저는 팔로우 되어있는데 이거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댓글 단 사람들이 여기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댓글을 제가 한번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안드리안에서 Yeah, yeah, have been watching on Freaks Zone for months myself. Freaks Zone에서 수개월 또한 내 자신이 이렇게 영화를 봤다 이렇게 써놔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Freaks Zone을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요새 이러한 광고를 달고 있어요. Freaks Zone이 뭐냐면 영화 이런 것을 홍보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이런 홍보를 나의 내가 올린 동영상에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차단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하면 여기 터치해서 보시면 스팸 신고가 있죠. 스팸 신고가 있고 채널 사용자 숨기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 사람을 차단을 못해요. 스팸 신고하든지 채널 사용자 숨기면 이 글자가 화면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악플을 다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플을 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라고 있죠. 유튜브 앱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를 설치하면 되죠. 없는 사람은 설치하세요. 유튜브를 터치하면 유튜브를 제가 터치했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설치하면 화면에 기본적으로 최상단에 보세요. 최상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것은 자기의 유튜브 채널 프로필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이 있죠. 종이 알림 아닙니까? 알림을 터치합니다. 알림을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 있죠.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이거 딱 터치하면 이 사람이 아까 그거잖아요. 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플릭스 존을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많이 보는데 이 플릭스 존을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말이에요. 스팸성 글을 올려요. 이런 사람을 차단시키려면 아드리안 안드레스라는 이 사람의 이 프로필 사진이 있죠. 이 사람은 프로필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면 터치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이 프로필 사진을 또 한 번 더 터치합니다. 터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널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름이 나와 있고 이 채널이죠. 호흡이 이렇게 쭉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랍니다. 점색으로 터치하면 여기 둘째 사용자 차단이 있어요. 사용자 신고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 신고도 할 수 있지만 사용자 차단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나의 채널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차단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면이 이와 같이 나와요. 사용자 차단을 해서 사용자를 차단하면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에 이 사용자와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이걸 차단해 버리면 이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나에게 댓글을 달 수 없어요. 여기에 이 차단을 터치합니다. 차단을 터치해 버려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들어가 보면 다시 이게 점색에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차단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있어요. 처음 차단이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나왔다가 나왔다가 빠져나왔어요. 뒤로 가게 했어요. 여기서 뒤로 가게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다시 이 사람의 안드리안 안드리안 이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터치해 들어가 볼게요. 터치해 들어가면 들어가서 여기에 점색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보면 사용자 차단 해제라고 나오죠. 사용자 차단 해제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현재 이 사람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려면 해제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차단을 하면 이렇게 사용자 차단이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의 내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악플을 단 사람이라든가 혹은 스팸 성글 광고글 이런 것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하해 들어가. 축하해 한글자막 by 한효정